좋네요. 진짜 어렵게 이겼네요. 전체 마흡사 딜이 효과가 있었어요. 아, 마흡사 없었으면 못 깼다. 그리고 도적으로 열심히 때려준 덕분에, 법사들 때려준 덕분에 깼어요. 약물 좀 빨랐으면 더 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탑에 거대한 돌문은 봉인되어 있었고, 그걸 여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납 열쇠의 수행자부터 배운 말을 안다. 아, 문 열렸다. 아, 또 던전이 들어왔는데, 기분이 안 좋네요. 네, 또 뭐가 있어. 구디 있네. 헤리티지.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 너무 많잖아. 나가, 나가. 네, 너무 많은데? 또 한 번 더 쉬고 가던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렵네, 어려워. 지금 헤리티지 쪽은 탑 위쪽 여기만 탐험하고 나가죠. 나가서 땅 퀘스트를 먼저 갖고 오던지. 양의 장비가 더 들어왔네요. 다행히. 그러면은 위에서 한 번, 여기 위에 마저 탐험을 하고요. 양의 장비 하나 쓰고, 내려오죠. 여기 아직 탐험을 안 해가지고. 아직 체력이 있어서 바로 쓰기엔 좀 아깝고. 다른 손 spirits 안 잡을 수 있습니다. 오, 3번 도점만에 잡았네요. 어, 3번 도점만에 잡았네요. 아... 레브란트. 레브란트. 레브란트 이런 애들은 약한데... 레브란트 이런 애들은 약한데... 예, 이런건 약한데... 구디 좀 쎄더라구요. 얘들은 느리고, 느리고 약해요. 안 쎈데.. 네 표정사람 좋긴하다 바운드 되니까 좋긴 하네요. 우디한테도 데미지가 들어오지만 괜찮은데? 짭짤한데? 아 여행집 또 있네. 놔두고 가자. 굳이 다 쓸 필요 없는 거니까 다음에 왔을 때 쓰죠. 마비두르마디 페리토트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다. 저택이다. 저택. 2층 무서우니 1층 먼저. 술. 나무통. 어? 저기다. 다르골이다. 오우. 이럴 때야말로 아 이렇게 쓰면 반사되잖아. 광이 써주고요. 광이 써주고요. 그리고 못들어와. 못들어와요. 애들이. 1대로 싸울 수가 있어. 봤어. 1대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지형을 이용하는 거죠. 봤어. 암피키스 잡아라. 왕거리 캐릭터가 있으니까. 왕거리 캐릭터가 있으니까. 찬트. 폭발? 럭다운. 누워준거야? 아. 아. 늑대가 죽었네. 마법 한 번 더. 마법 한 번 더. 힐. 럭. 럭. 빠져. 왕거리 무기가 없나? 왕거리 무기가 없나? 왕거리 무기가 없나? 찬트 한 번. 화이트힘. 범위가 넓은데요? 오. 괜찮다. 화이트힘도. 확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탁자. 큰 서버 수사슴. 수사슴. 소설책이네요. 발타스경의 유언. 내 가족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경우 나의 재산과 부동산은 시련의 기사단에게 분배되길 바란다. 왕거리 무기가 없나? 왕거리 무기가 없나? 어? 싸이다. 들어가게 해줘. 괜찮아. 나와도 좀. 싸이다. 어? 다르블이다. 싸이다가 여기 있네. 안에 있네. 문 안에. 자, 그러면 나와. 빠져나와야 돼. 사라지는 그림자. 잡고. 잡아야 돼. 광이. 때리고. 마법. 회전화영. 아, 이게 안된다. 범위가 안된다. 괴사의 창. 발타스 부인을 때리죠. 됐고, 법사. 자. 나 안맞아야되는데. 괴수의 진. 자, 마법 한번 쓸까요? 신앙의 갑옷. 저, 잠깐만. 사라지는 그림자. 사라지는 그림자. 사라지는 그림자 좋네. 어그로 피해주니까. 실 한 번 더. 챈트 4죠? 이거 좋더라구요. 화이트 윙. 사라지는 그림자. 히히. 깡이를 한 번 해주고. 영혼의 시련. 피 채우고. 신의 갑옷. 이제 그냥 때려야겠다, 깡. 마법 다 썼어요. 넉다운. 발타스 부인, 넉다운. 오케이. 죽어, 죽어. 발타스 부인이 죽였고. 한 마리 남았다. 어, 피, 피. 잠깐 살짝 빠지고. 마비해, 마비? 마비 상황입니까? 마비. 마비. 지금 얘.. 좀. 장거리 무기를 좀 줘야 되겠는데? 두런스에게. 뭐 보너스가 있나? 명중률 마이스 1. 통찰. 쟤는 꿈에 있네. 산란한 광이. 고조된 불빛. 성직자. 초원적. 무기를 조금 원고의 무기를 하나 주죠. 활 같은 거. 아니면 총 없나, 총? 아, 여기 있다. 알발리스트 있다, 알발리스트. 데미지 괜찮은데, 알발리스트? 아, 전투전 변경할 수 없대. 다음, 예. 두번째 슬롯에 아발리스트를 다음에 주죠. 자, 화이트힘 한 번 더. 불안한 진지. 불안한 진지. 잡았어. 인벤토리. 아, 발리스트 하나 빼서. 총은 없고요. 두런스에 장착해. 서버에 장착을 해야겠어요. 예. DMZ 2집어. 총이 얼마였지? 총이랑 비슷해. 예. 아커버스. 아커버스는 비슷합니다. 아발리스트. 너무 사제가 앞에서 싸우니까, 도움이 안 돼요. 딜도 안 나오고. 안돼도 때리니까. DMZ 형편 없죠. 자, 여기 안에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누가 두들기고 있었거든요. 제가 문을 열게요. 어? 뭐야? 다르골 또 있네? 거지같은 놈이. 때려. 잠깐만. 광이. 무기 바꾸자. 아발리스트. 실명. 넉다운. 이거 누구야? 아 너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아이씨. 걸렸어. 아이씨. 빠지라고. 예. 못갔네. 잠깐만. 때려. 불안해진 힐. 힐. 마법. 절개. 미사일. 매직 미사일. 한 번 더. 매직 미사일. 잡았다. 끝. 불안한 진실이 괜찮은 능력인가? 공포에 휩싸이기 합니다. 중간에 휩싸이기 합니다. 래피어. 어 열쇠다. 예. 열쇠가 있으니 열 수가 있군요. 그냥 내가 열게 락키고. 안 돼 락키 열면 안 되나? 아이씨 안되네 어 여기 안에 있던 사람 죽은거 아니야? 발타스 관리인의 편지 열쇠는 언제나 부엌에 5분 옆에 걸려있답니다 부엌에 5분 옆에 있대요 고양이다 애완동물인데 냥이 들어왔는데요 냥이로 바꿔볼까요? 애완동물 꼬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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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여깄다 고양이 어 고양이 귀여운데 어디 애완동물 어디있어요? 어따 할 수 있었지 애완동물 아 여깄다 여깄다 다른사람이 안되나보네 애완동물을 바꿔서 킬게요 고양이로 고양이 어디있지 아 여기있다 고양이야 고양이 고양이 조종 못하는게 아쉽다 따라오네 고양이가 낫지 고양이가 낫지 돼지보다는 고양이가 낫죠 파리한 불빛이 지둘 뒤에 빛난다 구멍이 나있다 피난처 피난처 어디있어? 네 피난처 피난처 끝났나본데? 피스트가 뭐지? 끝나버렸네 아 바깥쪽으로 구멍이 나있었대요 나갔네 밖으로 싸이다 죽지않는게 다행이네 아 그러면은 네 나가자 바깥쪽으로 듀런스가 죽을 것 같아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쉬죠 조금 쉬죠 나 지금 옆에 야영장비가 있으니까 좀 쉬어도 됩니다 좋았어 야영장비 여기있지 어디로 나갔을까 어디로 나갔을까 여긴 없고 여긴 없고 묘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묘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아 메리티지 실 묘지 블랙선 묘지 낙벌당인가요? 아 누구있다 아칸타 살아있는 사람이 있네 희한하다 어떻게 살아있었지 한 여자가 허디를 굽히고 활활활 타오르는 벽난로에 부러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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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를 집어넣고 있었다 흠 흠 식이요법으로 이 몸매를 유지한 보람이 있군 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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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가 아름다운 귀신들 뭔가 퀘스트가 없네. 어쨌든 생졸자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그러면 이제 탑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장결매제. 스틸레토. 괜찮은데요? 스틸레토. 돈도 있고 막 가져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다 따서 어 죄수가 있어요? 죄수들이 있어요? 당신이 이칸타의 수화가 아니군요. 제발 이칸타가 우리를 잡아먹히잖아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우야 괴물 중 하나가 와서 한 명씩 끌고 간대요 우선 있어봐봐 어 뭐야 이칸탑 사람을 먹었네 자 거미 손가락 하급 지구력 회복 통찰하나 괜찮은데요 장갑은 흔한 게 아니니까 잠깐만 그럼 이칸탑이랑 얘기를 해보자 이거 왜 가두는 거야 왜 가두는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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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니가 얘기하면 안되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왜 전사야? 아니잖아 왜 자꾸 앞에 나서 아이씨 죽으려고 예 뒷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났습니다만 어 별일 아니듯이 얘기하네 별일 아니듯이 얘기하네 어떻게 된거지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이 사람들이랑 아이씨 갇혀있던 건 맞는데 내보내자 내보내자 어 어 별일 없는데 공격할 줄 알았거든요 별일 없네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씨 그럼 탑을 한 번 더 올라가보자 탑을 한 번 더 올라가 봅시다 탑을 한 번 더 올라가 봅시다 야영의 장비 두 개나 있으니까 자 세이브 한 번 해주고요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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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테크 잠깐만 거미줄 거미줄 광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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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면 때려야겠어 예 아냐아냐 앞에 놈 앞에 놈 럭다운 됐고 마법 센거 써야지 화염구 요정도면 딱 좋겠다 화염구 잠깐만요 맞았나 맞았나? 실 됐어요 별로 안센데? 이번에는 마법사 일단 마법사 잡아야지 잠깐만 자 마법사 마법사 마법상태야 하필 또 다운 자 차이점그린 어그로 빼고 최신 마법사 잡았고 실하고 마법을 한 번 좋은걸 이쁜걸 한 번 써주자 불꽃의 산하 자 좋았어 그리고 유혹 오케이 됐어 이제 하나 남았고 욕 틀렸으면 넌 끝이다 힐 한 번 영혼의 시련 다운 좋았어 어땡 한 명 죽었는데 괜찮아요 가그 복서 복서 폭발 임사일 됐어 어후 탑 탑 탑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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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체로 되어 있겠네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황이 때리고 때리고 마법 쌩거 한번 써주자 화염 회전 화염 오 야 불 불 불 불 불 난다 불 난다 불 난다 불 나 힐 힐 오우 야야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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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쎄게 쎄네 마법이 잠깐만 얘 마법사 마법사가 뒤에 있어 잡았어요? 왜 안 깨어나지? 찾아봤는데 저기 떠 있나본데 왜 안 일어나지? 뭐지? 법사가 안 일어나는데요? 왜 그러지? 호차가 없는데? 어 뭐야 아씨 뭐야 잡았나?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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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ざ 힐 힐 힐 에이 아 다르고 보채 때리죠 으 조금 더 빠져야 돼 야 이겨봐지 마시 그래 어 너무너무 낀다 야 너무 껴 어 뭐 좀 쎈거 화염구 황이 돌아갔다 잠깐만 마법 한번더 화염구